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엊그제 임종석이 느닷없이 김정은이 주장했었던 두 국가 동조론을 펼치자 좌파 전형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가 사고를 쳤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정은이라든가 김여정이 하는 말이라면 받들어 모시기 바쁘더니 아직까지도 저런 짓을 하고 있다면서 임종석이 던진 뜨거운 감자가 국내 친북 세력의 커밍아웃과 좌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종석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한 헌법 3조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제안을 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임종석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종석의 주장이 옳다며 손을 들어주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부터 통일부에서 자신이 일을 했었는데 남북관계 변천사를 회고해 볼 때 지금 시점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임종석의 실장의 얘기가 옳다라고 임종석의 편을 들었으며 남북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두 개의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의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만 결국 남북관계는 두 개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약화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졌고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관심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이현희 의원도 이번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너무나도 후퇴를 했고 지정학적인 정세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사실상 임종석의 두 국가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이야기했지만 남북한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한 경향을 막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지난 남북관계는 복싱 선수가 클린지 상태에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통일은 후대로 넘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통일은 비관적이고 자신이 살아있는 한 통일은 안 될 것이라고 단정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임종석에 이어가지고 노무현이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전부 다 임종석의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서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친북 성향을 드러내며 현 정부의 남북 정책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김정은의 나팔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고 선언을 했으며 그 이후에 통일하고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지금 지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젊은 층이 통일에 대해서 과거만큼 중요성을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남한하고 북한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 인식이 흐릿해지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문제는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 특히나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니 혹시라도 남한과의 평화라든가 통일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김정은의 빤히 보이는 속내를 대한민국의 현직 정치인들이 옹호하고 나섰고 특히나 전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김정은의 말이 맞다면서 저런 식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본인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도 그러할 것이 임종석을 비롯해 가지고 임종석의 편을 들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 동안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서 빨갱이라는 비판까지도 참으면서 통일을 외쳐왔던 사람들인데 김정은의 한마디에 태도가 저렇게 돌변을 한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정치권에 있었고 그동안 남북관계를 흔들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안보 전문가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주장은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이자 내국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선 헌법 제3조와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을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수에 입각을 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을 비롯해 가지고 좌파진영 인사들의 저런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삭제해 버리니까 역대 진보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평화를 명분으로 북한의 현상 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매국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임종석을 비롯해 가지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좌파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분열의 시야시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임종석의 조라한 주장에 대해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한 정동현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기념사에서 사고를 친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3조하고 4조를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임종석이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되면 북한 권력 내부에 이상기후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어떻게 배제할 수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남북은 두 개의 국가이기 전에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이 된 특수관계로서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박지원도 임종석의 주장에 대해서 학자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현역 정치인이 발언을 한 것은 성급하다면서 사실상 임종석의 발언을 지적을 했고 김대중 정부의 임동헌 전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의 두 국가로원에 대해서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우리가 동조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석이라던가 그들의 주장을 반대했는데요 아무튼 임종석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역시도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따라서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조로 맞추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야기했고 현 정부를 향해서는 그런 의지도 역량도 없다면서 김정은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김정은의 보조로 맞추는 이들의 이런 발언을 듣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전당금지법까지 만들었던 그들의 행태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두 사람이 그동안 본인들 진영에서 수십 년간 외쳐왔었던 통일론마저도 김정은의 한마디에 주파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모습이 소름이 돕는다라는 생각이 들며 저런 이들이 직검 기간 동안에 김정은과 국민들 모르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뒷거래를 했는지 이제라도 좀 제대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